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기존의 25%에서 10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불공정하게 시장의 제품을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격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걱정하기에 격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wh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또다시 동사가 나오는 또는 나오지 않는 구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w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또 동사가 나온 구문 에스컬레이트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또는 확대시키다. 에스컬레이트 워 전쟁을 확대시키다. 에스컬레이트 워 확전시키다. 언에스컬레이팅 트레이드 워 확대되고 있는 무역 전쟁 즉 무역 전쟁 격화.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에스컬레이팅 트레이드 워. 에스컬레이팅 트레이드 워.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했습니다.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뭐뭐에 대한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태리프 관세 익혀되어 할 표현 put tariffs on 뭐뭐 put 대신에 impose 를 쓸 수 있죠. impose tariffs on 뭐뭐 모뭐의 관세를 부과하다. 또는 slap 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죠. slap tariffs on 뭐뭐 모뭐의 관세를 때리다. 뒤에 나옵니다. 반대는 lift 를 써서 lift tariffs on 뭐뭐 모뭐에 대한 관세를 해제하다. lift tariffs on 뭐뭐 모뭐에 대한 관세를 해제하다. worth of 얼마얼마 얼마어치 이런 뜻이고요. one dollars worth of candy 1달러치 캔디 two dollars worth of candy 2달러치 캔디 모뭐에 대한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전기 자동차가 포함된 중국산 제품 including electric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처음부터요 president Biden announcing higher tariffs today on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including electric vehicles president Biden announcing higher tariffs today on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including electric vehicles president Biden announcing higher tariffs today on about 18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from china including electric vehicles 게이브 구티에르스가 100억 간에 가 있습니다 게이브 구티에르스 is at the white house 중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험물을 팔기 위해 rev up 회전속도를 올리다 그래서 활기를 띠게 하다 활기를 띠다 rev는 내연기관 등의 회전이란 뜻입니다 내연기관 등의 회전속도를 올리다 rev an engine up 엔진의 회전속도를 올리다 rev an engine up with china 전체사 with 플러스 china 목적어 플러스 revving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with 분사금은 이러이러한 가운데 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동시 상황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중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험물을 팔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를 팔기 위해 subsidize 보조금을 지급하다 장려금을 지급하다 그 명사형 subsidy 보조금 장려금 subsidy subsidy 가 아니라 subsidy 몸에 강세가 없어서 subsidy 보다는 subs subsidy 이렇게요 subsidy 보조금 없으면 내내 섭섭하디 자 subsidy subsidy 최저 1만 달러에 for as low as 10,000 dollars for as low as 10,000 dollars for as low as 10,000 dollars 오늘 밤 바이든 행정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관세를 tonigh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lapping higher tariffs slap 명사로 찰싹 찰싹 때림 손바닥이나 넓적한 곳으로 때림 동사로 찰싹 때리다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다 뒤 어휘 부분에서 꼭 다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바이든 행정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관세를 tonigh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lapping higher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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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위해, 맞서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싸우기 위해, 맞서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처음 보태요 처음 보태요 이건 경쟁이 아니죠. 속임수입니다. 부정행위입니다.